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? 이것도 붙어주네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오오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민입니다 네 어 또 이렇게 생일이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이게 뭐게요 you are my 필터는 알겠는데 이거 뭐라고 쓴거지 박필터? you are my 박필터 아 네 네 그가 왔습니다 저기 뭐야 예 안녕하세요 아 저기 아 저기 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 붙였어요? 여기 잘 줄게요 이거 안 됐는데 나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자 잠시만 연출 좀 연출 연출 좀 어 붙어졌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민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근데 딱 우리 콘서트 때 예예 귀여워 보이고 싶으세요? 아뇨 귀여워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큐티 섹시 러블리 재윤 생일 축하 누구야 다행히 나이 다행히 아 까 까 까 뭐야 지금 하고 있어? 400만 분이 들어오셨어요 지민이 뭐 먹었냐? 아니 아니 케이크 그 그 촉촉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네 머리 냄새가 나네 김 기자 이제 아 우리 저거 고대떼서 뭐였으니까 그거 하자 뭐 되게 낫게 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만나요 바이